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 배웠나 싶은 이게 일종의 수능 수학능력시험 수능의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죠. 비문학 형태로 낸 겁니다. 읽는 것밖에 없어요. 환경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혜택과 피해 등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것이죠. 그게 불평등한 거잖아. 답이 그냥 나와요. 이게 용어 뜯어. 핀피는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핀피라는 게 뭐야 핀피. 이게 님비의 님비잖아. 님비의 반대말이죠. 님비. 님비. not. 안 돼. in my backyard. 내 땅엔 안 돼. 이런 거죠. 야 원자력발전소 내 땅엔 안 돼. 뭐 이런 거죠. 이거 말고 이게 또 있어요. 핀피라고 핀피. 이게 뭐냐면 please 제발 주세요. in my front yard. 내 땅에다가 세워주세요. 뭐 체육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서관 뭐 이런 거. 이런 거. 대학교 이런 거. 그러니까 핀피라는 것은 한마디로 혜택만 있는 거지 피해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파급 효과라는. 이게 읽어봐도 이게 지금 뭐냐면 A 지역 주민들은 B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예를 들면 대기오염 문제는 오히려 B 지역 주민들만 겪고 있대요. A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C 지역에다가 매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C 지역은 A 지역에 쓰레기까지 매립하고 있는 거지. 얘는 혜택 보고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서울 얘기야. 서울은 전기 엄청 쓰는데 그거 다 저기 인천하고 충청도에서 가져오잖아. 그리고 내가 알기로 서울도 쓰레기 있잖아. 거기 인천 강화인가 거기다가 갖다 버리잖아 또.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개발은 우리 보였잖아. 세 가지 있죠. 뭐 있습니까. 전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보전 재개발.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젠틀리피케이션 봐봐. 선생님이 그런 얘기 드렸지. 올해부터는 이게 용어로 나올 거라서 내가 올해 교재부터 도시 단원에 젠틀리피케이션 넣어놨잖아. 젠틀이 젠틀이 젠틀맨의 젠틀이야. 그러니까 젠틀맨이 뭐예요. 어느 정도 중산층을 말하는 거야.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가 오래되다 보면 쇠락하잖아. 특히 도심 쪽이. 도심 쪽이 쇠락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도심도요. 다 삐깍 번쩍한 게 아니야. 쇠락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서울도 종로나 을지로 있는데 나가보면 쇠락된 곳이 의외로 많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쇠락된 것을 이제 한마디로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말하잖아. 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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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도 을지로의 노포인 을지면용 얘기 있었잖아. 그 노포. 그런 노포들에 대해서. 노포가 피님. 노포가 이게 길로자인가? 혹시 오래될 노자인가요? 노포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이 노포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야. 허름한 건물이 깨끗해지는 거지. 그럼 어떤 문제 생길까? 좋지. 일단 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지. 그러나 거기에 털을 잡고 살던 원주민들은 내쫓기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둥지 내몰림 같은 것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젠틀이피케이션은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장점 도시가 깨끗이 재단장이 되는 거예요. 단점 그러다 보니 거기 임대료를 이기지 못한 원주민들의 오래된 가게들이 떠나고 원주민들도 떠나게 되는 거지. 월세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도 알지만 허름한 건물 다시 지으면 임대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런 글읽기 문제가 꼭 나와요. 어디서 배운 듯 안 배운 듯한 문제들이죠.